그 이제 맨유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에요 귀한 조건으로 맨유입니다 영국 국가대표로 데려가려고 아 말라고 길 앞 공부 감독이 한국 선수를 잘 알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주영이를 주영 선수의 성공에 어쨌든 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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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어? 애들 먼저 앉아있어 그럼 그냥 자식으로 해볼까요? 자식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건강 선수 안녕하세요 하도 이제 코치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선수보다는 코치 선생님 좋아지고 계신 사쿠로리님 세 번째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요즘에 그냥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의명해주세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도자 생활 했었고요 최근에 여기 양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이직하게 됐어요 최근 근황이라고 하면 조금 슬픈 일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좀 아프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적성에 맞으신가요? 네 많이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배웠던 일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습니다 하는 사람 지금 저 제일 처음이에요 다들 좀 조금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을까요? 뭐 제가 걸었던 길이겠죠 사례가 없다 보니까 자퇴하고 프로 가고 19살 때 바로 그냥 프랑스로 갔다가 이런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죠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중학생한테 프로 제안이 오는 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축구인이다 보니까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군대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에 알아보신 거죠 국방부랑 이런 거 알아보셔서 자퇴를 하면 군대를 안 간다 그 당시 안양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청용 선수 제가 첫 번째로 85년생 중에 저 혼자 가고 그 밑에 86년생 3명 87년생 3명 이청용 선수 때까지 88년생인가 그때까지 3명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자퇴를 못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학교 하정중학교 자퇴사 내고 다음 시즌까지는 시간이 많이 피잖아요 3개월 4개월 많은 분 소개로 그냥 별 기회 경험하고 가자 그래갖고 그 엔티워프 가게 된 게 그 이제 맨유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기관 조건으로 맨유입니다 네 그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연령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좀 괜찮아 보이니 프로랑 같이 훈련을 해보자고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맨유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엔티워프랑 맨유랑 위성구단에다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를 관리해주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한국사람은 구단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가 한국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 당시 맨유 같던 동팡조가 약간 굳이 꼭 기화를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줄 몰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선수를 어떻게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런 정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한 생각은 국적을 바꿔서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으로 유럽 사람으로 바꾸면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지금으로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팬들은 기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아 영국 국가대표로 데려가려고 아 말이야 뭐 기화를 생각하는 정도 있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 흔한 말로 뻥튀기 된 걸 수도 있죠 정보 삼아서 잠깐 갔다 오신 거 진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아마 거기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거기 생활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안양일지랑 수원삼성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안양일지 가면 되지 갖고 갔다 와서 바로 안양일지에 입단하고 2001년에 다 안양일지에 입단하셨고 그 당시에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느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지케인은 이제 말 그대로 신혜선 이영표 선수 김동진 선배 최태우 선배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16세 대표 17세 대표로 가다 보면 좀 차이가 났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된 거죠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나 혹시 막 고마웠던 그런 것일까요?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생각을 길게 할 만큼 다 기억이 나 또 말씀 안 드리면 다 서운히 하시니까 좀 이뻐해 주신 선배는 이제 장광민 선수라고 기억나실지 너무 뵙고 싶어요 진짜 그 당시에 장광민 선배가 진짜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우러러볼 때니까 거기서 훈련 끝나고 장광민 선배가 너 곱슬머리라고 매직하러 가자고 스타일에 대한 그게 있으셨나 봐 안양에서 5년 계약을 하셨는데 유럽에 나갈 계획이셨다? 약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까 뭐 선수 되게 많았잖아요 진짜 유명한 선수들 우승 멤버니까 시합을 뛸 수 있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들어가서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입단을 한 거였는데 그래서 계약 조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이지만은 바로 유학을 보내주는 조건이었어요 아 유학인데? 미뤄졌죠 계속 매일 미뤄진지는 저도 자세는 모르고요 시합을 뛰고 싶잖아요 저도 시합을 막 뛰고 싶어서 테스트도 보러 갔다 오겠다 양해증 구하고 프랑스로 테스트를 보러 가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갔어요 가방여구 교민 분이 나아가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파리 2부팀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2부팀이었어요 2부팀에서 훈련만 참관할 수 있게 훈련하면서 몸만 돌고 그리고 있을 당시에 스타드 렌 스카우터가 그러면 테스트를 보면 어떻겠냐 말길도 못 알아두고 훈련을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눈치 봐서 밥 먹으러 가고 진짜 고생하면서 조금 계약서를 주셨죠 괜찮다고 계약서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계약서에는 이정료가 포함이 안 돼 있던 아시아 선수를 누가 여럿살자 이정료를 데리고 갈 상상을 못했겠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결과였지만 안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소쇼로 가서 테스트 보시고 이정료가 포함된 계약을 따내신 거잖아요 이제 쇼쇼팀에서는 비유럽과 선수 아시아 선수 하나랑 아프리카 선수를 뽑고 싶어 했는데 스타드 렌이랑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협회로 초청장이 간 거죠 초청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대우가 호텔이라든지 픽업이라든지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건 다 거기서 해주니까 한 달을 봤어요 테스트를 일주일 안에 다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을 봤다는 건 돈 문제가 많이 걸렸던 거 같아요 조금 이정료가 셌었던 거 같아요 제 나이치고는 뉴스에도 크게 났잖아요 네 한국에서 제가 계약하고 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선수를 같이 제레미 매니즈 선수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마티유 있잖아요 제레미 마티유 바르셀로나 있었던 마티유 선수 같이 있었고 첫 감독이 기 라콤브 감독이었잖아요 네 박주영 문학 고시절에 네 기대했던 1군 출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1군 경기는 말 그대로 프리시즌만 계속 뛰었고 2군 경기는 계속 뛰었다 1군 안 뛰어져가지고 약간 어필을 하긴 하셨나요? 어필은 없었고요 정말 운동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제가 훈련 끝나고 나서 또 개인 운동을 한다든지 시즌 끝나고 이제 휴가를 받잖아요 휴가를 받으면 전 바로 안 가고 그래도 2, 3주 짧으면 열흘 정도 더 운동하고 들어가거든요 들어올 때도 빨리 들어와서 또 몸 관리한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족하니까 시험을 못 뛴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욕심을 냈어야 되지 않았나 경기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그런 거를 좀 했어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착하게 찼나? 축구를 네 착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뭐 멘탈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지금 지나서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더 버텼어야 되는데 락콤브 감독이 메네즈 보내고 나서 만약에 프랑스에 있었으면 데려오려고 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나코에 계실 때 주영이를 스카웃한 계기는 이제 메네즈 선수가 로마로 가고 그 빈자리에 스타크를 찾다 보니까 주영이가 가게 된 거죠 길 앞 공부 감독이 한국 선수를 잘 알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주영이를 기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영 선수의 성공에 어쨌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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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도 거기에 관여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장혜룡 감독님 프랑스에서 나올 때 제가 겨울에 나왔어요 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예전에 국민은행이 우승할 때가 있었어요 K리그만 있고 국민은행이 우승해서 프로로 가니 안 가니 할 때 그때가 프랑스에서 나올 때였거든요 국민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로 가면 계약을 국민은행이 하려고 했고 이제 프로로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1년째는 박희천 선생님 그 다음에 장혜룡 감독 선생님으로 바뀌셔서 장혜룡 감독 선생님이 조금 이쁘게 봐주셨죠 그래도 시합을 좀 뒤껴주셨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안시청으로 간 거죠 인천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났나요? 인천 시절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훈련도 진짜 많이 하고 개념도 진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속상도 하죠 시합도 못 뛰고 속상도 하고 뭐 어쩌겠어요 부족한 거 뭐 제가 부족한 건 아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후회는 없고 이제 인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천안시청으로 가게 된 게 하재훈 감독 선생님 계세요 저희 아버지랑 동문이세요 1년만 제가 데리고 있겠다 근데 지금 K1, K2, K3에 대해 직장인까지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K1하고 내셔널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프로 선수가 여기를 내려간다는 상상을 할 때는 은퇴를 한다는 생각으로 갔었어요 요즘보다 더 그랬겠네요 네 왜냐면 리그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내려갈 때 근데 거기에 합류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남길감 선생님 같이 입단했거든요 하재훈 감독 선생님한테 축구는 이렇게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지도자는 이렇게 선수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많이 배워서 그 당시 골키퍼 코치 선생님이 이충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주 골키퍼 코치로 가시면서 저를 추천하시면서 제주로 같이 옮겨가게 된 거죠 근데 또 제주에 입단하면서 몸이 만들어져서 시합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는데 아킬레스가 파열이 돼서 7개월 정도 재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시합은 가능하고 뛸 수 있겠는데 예전만큼의 폼이? 네 몸 상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은퇴하게 결심한 게 진짜 미련 없이 했다 남들 안 해봤던 거 다 해보고 프로 선수 되기도 힘든데 프로 생활도 오래 해보고 유럽 생활 선수도 해보고 국가대표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청소년 대표는 베스트로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진짜 미련 없이 다 해봤다 그래서 은퇴를 빨리 결심한 거죠 그래도 은퇴 경기 때 마지막 골 놓고 은퇴했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이 남고 팬들께 하고 싶은 말 한 번? 팬들? 네 있습니다 확연히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증도 많으시고 건강도 위태로우신 분들 많으신데 힘내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건강이 제일 먼저잖아요 다들 건강하셨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빨리 평범한 일상이 다시 왔었으면 팬들 모두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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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